3명 할 수 있고, 컬러링에서 열 손가락이 총 몇 번 나오게 되어있어... 세! 서른 번! 땡! 10번! 13번 빠르겠다. 14번! 지니 14번 연답! 왜 몇 번? 맨 앞에 두 번 나오고 우리가 후렴이 세 번 나오는데 후렴마다 네 번 나오잖아 와, 똑똑해, 역시 엑소 아이디 트와이스 러브니즈의 멤버 총 화분 지니 3명 지니 5 스물 두 명 아, 짜지 아, 짜지 지니 기업 지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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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!